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강원대와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증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림대는 24명, 가톨릭 관동대는 51명,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7명이 증가해 각각 100명까지 결정될 전망이고 강원대는 당초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42명을 늘린 91명을 모집할 전망입니다. 행성군이 중앙노동위원회 기간제 노동자 복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8월 행성군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기존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중노위는 형식상으로 공개 채용 방식을 거쳤을 뿐 사실상 이들 기간제 6명이 근로 종료 없이 2년 넘도록 일해왔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강원지방 노동위의 결정을 뒤집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행성군은 판결문을 분석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면서도 항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사를 수주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평창군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극 공무원 지 모 씨는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반면 부하 직원이었던 육국 공무원 임모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는 30일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선 뇌물을 준 업자 박 모 씨가 재판에 출석해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 씨와 임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창군 상하수도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뇌물을 받는 대가로 37억 원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가스 누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에 대해 평창군이 시설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창군은 사고 발생 이후 업체 측에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충전소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관련된 조치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업 재개를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을 알려졌고 평창군은 문제가 된 안전관리 매뉴얼, 인력관리, 시설물 내부까지 꼼꼼한 점검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한 용수골 꽃 양기비 축제가 오늘 개막해 6월 6일까지 3주 동안 펼쳐집니다.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의 4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꽃 양기비, 금영화, 알리움, 안개초 등으로 정원이 꾸며졌고 꽃 양기비 티셔츠 만들기와 깡통 열차 타기, 사진 콘테스트 등의 체험행사도 열립니다. 입장료는 1인당 3천 원으로 초등학생 이하 주민 장애인 등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고무동력기와 글라이더, 전동 비행기 실력을 겨루는 스페이스 챌린지 강원대회가 내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45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선 청소년들의 경연 외에도 블랙 이글스 에어쇼, 수송기 탑승 체험, 군악대 공연, 공군 전투기 전시전이 펼쳐집니다. 공군은 그동안 청소년 경연 위주로 이뤄졌던 스페이스 챌린지를 블랙 이글스와 공군 전투기까지 즐길 수 있는 지역 에어쇼로 확장하고 전국에서 원주, 대구, 수원, 광주, 충주 등 5곳의 한정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베테랑센터 김종규가 원주 DB와 FA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종규는 계약 기간 3년에 다음 시즌 연봉 4억 5천만 원, 인센티브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DB 산성의 주축으로 활약해온 김종규는 지난 시즌 49경기 출장해 평균 11.9점, 리바운드 6.1개를 기록하면서 팀을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7명의 FA 대상자가 나온 원주 DB는 현재까지 김종규, 강상재와 재계약을 체결했고 최수국은 고향 손으로 이적했습니다. 원주시가 3년 만에 봄철 산불 발생 제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운영한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산불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허가 없이 불을 놓은 불법행위 한 건에 대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종료됐지만 산불 임차 헬기는 오는 30일까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는 6월 5일까지 운영할 방침입니다. 영월군이 고혈압의 날과 금연의 날을 기념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보름 동안 스마트폰 앱 워크온에서 하루 최대 8천 보씩 10만 보를 완보하고 퀴즈를 맞추게 되면 선착순 5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워크온 앱 영월아 걷자 커뮤니티에 가입한 뒤 고혈압의 날과 금연의 날 걷기 챌린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